안녕하세요 음악가미술입니다. 오늘은 들라크루아의 작품 사르다나팔라스의 죽음이란 작품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 아시리아 왕 사르다나팔루스 왕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참고로 아시리아 왕국은 메스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한 왕국으로 기원전 2450년에서 기원전 609년까지 존재했던 왕국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고아시리아, 중아시리아, 신아시아로 나누게 됩니다. 가장 강력했던 시기는 신아시리아 시기이며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사르다나팔루스 왕은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으로 그림 속 사르다나팔루스 왕의 제임 시기에 가뭄이 심했고 왕의 형락과 태만으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던 시기였습니다. 왕은 후궁에 둘러싸여 즐거운 나날을 보냈고 몸에 화장품과 향유를 발라 피부가 여성들보다 부드러웠다 합니다. 한때는 속국이었던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 왕국을 공격하여 니베매를 정복하고 마침내 왕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죽음을 결정합니다. 그림 속에 사르다나팔루스 왕은 왕이 소유했던 어떤 물건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합니다. 또한 부하들로 하여금 시종, 에마, 애첩 등 모두 죽이라 명령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화면 왼쪽의 신녀는 왕에게 술병과 잔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 흑인 시종은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왕이 사랑하는 애첩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흑인 호위병이 왕이 사랑하는 에마를 죽이려고 합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한 호위병이 칼을 뽑아 왕의 또 다른 애첩을 죽이려 합니다. 그 아래로는 금은 부하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왕의 오른쪽에는 다른 애첩 한 명이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고 그 아래 한 남성이 다른 애첩을 죽이려 칼을 뽑아 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죽어가는 애첩들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강한 빛으로 몸을 비추어 관능적인 여성의 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고 있습니다. 왕은 코끼리 장식으로 만들어진 붉은색 침대에 누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왕의 붉은 침대는 화면 전체의 긴장감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인생에서 즐겼던 부귀 영화 콘셀을 저승까지 갖고 가려 하는 듯 적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줄 수 없다고 다짐한 듯 합니다. 그림 오른쪽에는 이미 연기가 나고 있어서 조만간 불길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왕에게는 조금의 자비도 없는 차가운 모습입니다. 왕 또한 불길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관람자 시선 동안 빠져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 속 인물들도 어디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이 걸려 있는 루브르 미술관에 가면 작품이 주는 강렬함에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소재는 그리스 시대의 크테시아의 페르시카라는 문학 작품에서 기원하는데 하지만 이 작품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역사학자 디오도로스가 페르시카를 모방한 작품을 쓰게 되는데 이 그림의 내용은 거기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의 내용은 실제 역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딜라쿠로아는 문학 작품에서 역사적인 내용을 재구성하여 극적인 소재로 폭력, 공포, 죽음을 그렸으며 강렬한 색채와 극적인 구조를 통해 관람자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기한 딜라쿠로아의 대표 걸작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